치 응? 열지~~ 열고야 베인에 오카이장님 어서오세요 G.C.P.D. 진? 진이면 여자 말하는거 아닌가? 뭐..뭐..뭐야 이건? 뭐..뭐 있는데? 아..아니구나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벤의 본거지라고? 뭔가 이상한데? 벤이 이렇게 똑똑할리가 없어 벤이 이렇게 컴퓨터를 갖다놓고 사용할리가 없어 오..자기 정체를 알아챈 뭐..그건가? 벤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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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이 안정래요 벤이? 어..저는 다 정의 무 안정을 다지지 않아 rai 벤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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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레벨업 했네 배트케이브의 빠른 속도로 가야 된대요 뱅기 불러야 되는데 이 안에서 못 부르죠 안에서 못 부르고 나가야 돼 여기서 자 뱅기 불러서 가자 어? 안되네 아하, 소금으로 아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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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마음이 급해요 위가 뚫려있는 지역에 그니까 밖에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야지 빠른 이동을 할 수가 있어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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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올라갈 수 있는데? 쓰읍.. 야..씨.. 지금.. 일이 꼬였어요? 확실히 지금 일이 꼬였어.. 잠깐만 이쪽 문 나가네? 아.. 여기? 어? 바로 문 앞에 누구 있나? 어? 이거? 자 어디냐? 이쪽인데? 어.. 어디로 가야지 빨리 갈 수 있지? 일단.. 일로 가죠? 아 여기로 가면 똑같을 것 같은데? 저 이쪽에서 다리쪽으로 가죠? 저 이쪽에서 다리쪽으로 가죠? 어.. 일단 높은지점 에 있어야 돼 오 뭐야.. 아.. 도착하기만 하면 되나? 아하, 인사소스 파이어프라이즈가 그, 안살자 택지컬 커맨드 포스트가 어디있어? 고우돈을 확인해야 돼 TTP는 센터 필러가 밑에 있는 10-4 지금 어떻게 하라는지 못 들었는데? 털어초위원 으쩌 어? 어? 뭐야? 으쩌 쟤 안오네어? 뭔데고 들어가죠? 내가 고든한테 알려주라고요 저? 일단 전군은 했는데 제가 말했을때, 이 문장에 있는 사람은 이 문장에 있는 사람입니다.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 문장은 브랜든이잖아? 죽을래. 브랜든의 눈에 있는 사람은? 브로무 2, 컴맨. 모든 유닛, 정보를 지키세요. 제 정보를 지키세요. 자. 됐어요. 파이어플라이는 날라다는데 어떻게 잡지? 오케이 파이어플라이크 파이어플라이크 왜 안 박혀? 왜 안 박혀? 왜 안 박혀? 또 어디냐? 파이어플라이크 야 이 장갑은 정말 좋다 오! 잠깐! 아아아아아아 어... 난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? 여기? 근데 여기 끝까지 올라가서 여긴데?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어디에 방해장치 있는 거야 지금 어? 방해장치가 어디 있는 거야? 어 저기 있네? 야 왜 안 잡혀? 있잖아 가자 가자 일단 지금 한 명이 저기 있어요 저기요 저기 있네 어 뭐야 아 저 밑에 있네? 어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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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동아랜 박쥐라 아유 안돼 안돼 아유 씨 동아랜 박쥐라 씨 아이... 진짜 저기 그 지뢰에 석상에 지뢰에 있는 것보다 작아서 안좋았었죠 살짝 여기도 꼬부리고 일단 저기 있는 녀석을 저기 저기 아 쟤 뭐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어디 있는거야? 저기 있네 더 오오 이지 네놈 남았는데 일단 이 녀석부터 없애죠 밑에 내려오는데? 오케이 그대로 가 밑에 내려오지마 깜짝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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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라! 거기 보고 있어라 오케이 행복한데 무조건 몇살부터 잡고 봐 배트맨은 무조건 몇살입니다 이 폭탄으로 뭐 어떻게 일단 올라가봐요 폭탄 해체하구요 폭탄 해체하구요 어? 오케이 뭐야 몇번 내야돼 와 계속해? 와 계속해? 됐어요 오우씨 세개를 이짓을 해야돼? 워메이씨 세개를 더 이짓해야돼 오우씨 어어 일단 나가야자잖아 어디로 나가냐 밑에요? 지금 위층에 가야되는데 저 저 저 저쪽으로 하는게 아닌것 같은데 저쪽에서 나가는 길이 있을것 같은데 아 아 저기 나가는게 아 저건가? 저기 나가는게 같은데요 아 그러네 예예 그렇게 말했죠 빨리 그쪽으로 가야돼 이제 세개가 나왔죠 어우 저거 뭐야 밑에 위에 애들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충전시켜놓고 일로 오면 애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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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네 자아 총부터 총부터 전반 그쵸 짠 짠 짠 오우.. 짠짠 sponsored 맞아야되는데? 하네스 맞아야되는데 사이좋게? 잘 안되네 오케이 꽝 브랜든 예 브랜든입니다 사이오네스는 조커들이 바우니를 만들었고 이제는 바우니를 뒤쪽으로 알았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스코어 아 저거 뭐야 바보같이 어 저거 뭐야 근데 가는거 아니야? 근데 가는거 아니야? 도대체 왜 이러는거지? 아아 하나 둘 셋 1 1 2 2 2 2 2 2 2 2 3 3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괜찮아요. 왜 이럴 때까지 데려야 될까요? 우리는 다시 알아볼 수 있을까요? 우리는 다시 한 번 해드렸습니다. 우리는 다시 한 번에 도착합니다.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. 우리는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 나는 분명히 괜찮습니다. 이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?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 칸동 어디갔냐 야! 네! 와! 오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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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이게 어떡하지? 밑으로 떨어졌나? 어... 뭐하고 연결돼있어 지금? 저기를 가야되는거 같은데? 야야야야야야야 어 이거 깨져야지! 어? 안깨지네? 모든 차량들은 큰 변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GTC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. 어? 쓰... 이쪽으로 가야되네 이거죠? 또 그거 해야돼 그지? 아... 이거 잘해야된데 화염속으로 들어갑니다. 오케이 어디까지 가속할까? 오케이 나이트로 글리세린? 어? 맞아? 아 니트로 글리세린? 나이트로 간 니트로 어? 어? 어디에? 어... 기차긴 폭탈을 해제할 수 있구요 하나 더 해제할 수 있는 폭탄이 있다는데 어디냐 어? 레벨업 했네요 일단 방탄 업그레이드 하구요 여기 하나 더 있네 여기 어디 하나 더 있는거지? 어? 어? 저기 끝에 하나 있잖아 이리로 가면 되나? 나 왔던데 아니야 여기? 왔던데인데? 여기 아닐거에요 탁 eu 아이고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지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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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요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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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체를 하려면... 어디로 가야되지? 마땅히 갈대가 안보이는데? 어... 이건 이미 했구요... 아 어디...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... 이 반대쪽인거 같은데... 이쪽으로... 어... 이쪽으로 나가는건가? 이렇게... 어... 그렇구나... 오케오케... 빨리 빨리 빨리... 오케이 오어어어어... 어...이거 제기랄... 뭐야! 익숙하다. 캐리스 플라disciplinary 다른iej determining 아니 전까치 잘 알아채went게 어 갈 데가 없는데? 오오오오오오يد 뭐야 뭐야 아씨 아 뭐 어때요? 아 저기 아 왔어 힘들다 몰래 자 세명 다 처리하구요 까지 잠시만요 자 세명 다 처리하구요 오마이프